오늘의 매물 정보입니다. 먼저 위치 및 주변 시설입니다. 두번째로 건물 정보입니다. 세번째로 세대 정보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파주 봉서리에 위치한 타운아우스형 대단지 신축빌라입니다. 총 14개동 112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단지 신축빌라로 실입주금 1천만원에 분양받으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지하주차장에 150%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동현관의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고 불편함이 없는 구조의 현관 전실입니다. 펜트리 공간이 있어 신발장 및 창고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조명과 유로풍 인테리어로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실입니다. 탁 트인 거실 창으로 채광과 환기가 매우 잘 이뤄집니다. 주거 1차형 구조로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하여 실용적이며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조리대, 주방 벽면까지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조리대, 주방 벽면까지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쾌적한 사용환경을 위한 주방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커다란 다용도실이 있어서 세탁실 및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이 설치된 깔끔하고 실용적인 욕실입니다. 방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 부파기장을 설치했습니다.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안방입니다. 개별적으로 난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까지의 공간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는 보조 욕실입니다. 안방과 같이 넉넉한 크기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두 번째 방입니다. 아늑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세 번째 방입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